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이지입니다. 오늘은 하트블리드라고 하는 오픈 SSL의 취약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트블리드는 오픈 SSL에서 클라이언트 요청 메시지를 처리할 때 데이터 길이 검증을 수행하지 않아서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된 64kb 크기의 데이터를 웹으로 유출할 수 있는 하트비트의 취약점입니다. 여기서 오픈 SSL은 암호화 알고리즘과 SSL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집합이고 하트비트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오픈 SSL의 확장 규격입니다. 이 하트비트라는 규격에서 버그가 발견돼서 그것이 하트블리드라고 불리는 취약점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트블리드 버그를 이용한 공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연결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정상 연결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살아있으면 한글자 네 라고 대답을 해봐 라고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그거에 맞게 네 라는 한글자 응답을 리스판스 합니다. 그런데 하트블리드 취약점이 있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야 살아있으면 네 라고 대답을 해봐 할 때 50글자라는 조건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할 때 이 글자 수를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라는 리스판스 외에 추가적으로 시스템에 남아있는 이제 50글자 짜리의 추가적인 정보를 더 리스판스 하는 것이죠. 이 추가적인 정보에 사용자 아이디라던가 패스워드 같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한 이제 취약점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한 번에 최대 64kb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64kb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작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자꾸 유출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크리티컬한 정보가 유출되는 그러한 취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트블리드 취약점에 영향을 받는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SS의 1.0.1에서 1.0.1.F까지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오픈 SS의 1.0.2 베타와 1.0.2 베타1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버전은 오픈 SS의 1.0.1G 보통은 이 버전으로 이제 오픈 SS를 업데이트 하라는 오픈 SS를 업데이트 하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오픈 SS의 1.0.0 때 버전과 0.9.8 때 버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 1.0.1G라는 버전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트블리드 버그에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령어를 통한 버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픈 SSL이 설치된 시스템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취약점에 영향을 받는 버전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명령어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픈 SSL 버전 해갖고 올 하면 이제 버전이 나옵니다.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취약한 버전이면 그 취약한 버전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오픈 SSL에 하트비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취약한 오픈 SSL 버전을 사용하는 중이라도 하트비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취약점은 없기 때문에 하트비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스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오픈 SSL 취약점이 발생된 소스 코드를 열람해서 보안 패치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소스의 위치는 여기 보스.c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취약점인 코드를 보시면 랭스 체크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안 패치 코드를 보면 이 부분 랭스 체크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퀘이스트를 요청할 때 그거에 대한 랭스 체크를 하는 부분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다반지 작성을 하실 때는 이렇게 소스 코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좀 더 만약에 이런 하트블러드 같은 취약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공신력 있는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두 가지 소스 코드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하고 다반지에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약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블리드 버그의 취약점의 대응 방안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스템, 두 번째 네트워크, 세 번째 서비스 관리 관점입니다. 시스템 관점을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오픈 SSL 버전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버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1G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재컴파일인데요. 하트비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컴파일 옵션을 설정을 해서 재컴파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취약점의 공격 탐지 및 차단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스노트 탐지 룰을 참고해서 침입 차단 시스템의 패턴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비스 관리 관점에서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서버 측의 SSL 비밀키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증서를 재발급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자들의 비밀번호 재설정 유도입니다. 취약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자들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유도해서 탈시된 계정을 악용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하트블리드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픈 SSL의 가장 대표적인 취약점이기도 하고 물론 2014년도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었지만 고전 토픽이기 때문에 보안 쪽에서는 이런 게 어떤 취약점이고 무슨 원인으로 해서 유출이 되었고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